민족학교가 보험이 없는 한인들에게 무료 기초검진을 제공하는 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. 진료과목은 뇌과와 치과, 한의과이며 혈압, 콜레스테롤, 체질양지수, 자궁암, 유방암,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 등도 실시합니다. 무료 건강검진 외에도 대장암 교육과 자가검사 도구를 배포하며 의료계획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진행합니다. 건강의 날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놀스알리우드 1135 모리스 스트릿에 있는 연합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. 예약한 사람이 한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민족학교로 하시면 됩니다.